. 추자현, 우효광과 결혼 앞두고 한남동의 63억 빌라 매일 배우 추자현이 중국 배우 우효광과 결혼 소식을 알린 가운데 63억원 대고급 빨라를 매입한 소식이 전해졌다. . 6일 한 매체는 부동산업계의 말을 빌려 추자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H고급 빨라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. 추자현이 매입한 매물은 한남동 내 당국대학교 부지에 지어진 H고급 빨라 92평형 300, 8m으로 매매가 만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. 한편 추자현 소속사 측은 지난해부터 국내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중 경기도 일산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한남동으로 거처를 옮겼다. . 빌라를 매입한 건 맞지만 정확한 규모와 매입 가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. . 또 우효광과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. . . 한남동 빌라는 신혼집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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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